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진천 상콜맛집 김선생인데요 자 드디어 제가 태경 한식 뷔페에 안강으로 왔습니다 자 여기에 여러분 이게 나왔어요 이 프랭카드랑 이게 다 나와서 기러기 코스 요리가 쭉 나와 있죠 제가 한번 순옥님이 순옥님 있는 곳으로 한번 가볼게요 저 안에 계신데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 한번 또 이렇게 한번 비춰 드릴게요 자 기러기 요리 코스 요리가 있네요 기러기 능이 백숙도 있고 또 기러기 영양탕 기러기 육회 비빔밥 기러기 액기스 자 기러기 요능도 이렇게 잘 나와 있네요 여러분 자 오시면 자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자 순옥님이 있는 곳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오늘 왔습니다 이게 나왔다고 해서 자 들어가 볼게요 순옥님 안녕하세요 와 여전히 순옥님 바쁘시네 자 여기에 여러분 자 국수육수가 여기 이렇게 있고요 또 여전히 달기약순물로다가 뭐뭐 있죠 여기 이거 무슨 밥이죠 작곡밥 작곡밥 한번 보여주시죠 자 이것 보세요 참 정성이 가득한 작곡밥입니다 여러분 자 다시 한번 또 요번에는 백반도 이렇게 있고요 여기 백반도 이렇게 있고 자 이제 점심 장사가 점심에 오셨다 하신 분들이 드시고 가셨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와 여기는 여러분 한식법 때 오시면 중요 이거 보세요 이게 다 써 있어서 뭐 두지 설명이 필요 없네요 이거는 남방잎 장아찌가 많다 보니까 이거는 콩잎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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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아찌 아 된장 네 이거는 고구마잎 고구마잎으로 이렇게 넣었어요 이거 한 개 세 가지가 들어있네요 그 다음에 메론 장아찌 이거는 민들레 민들레 이거 진짜 맛있어요 민들레 맛있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거는 가지 가지 장아찌 이거는 달래 달래 장아찌 이거는 막 적어놨어요 이거는 가시 상추 아 순홍 김치 진짜 대단하십니다 무릎이 조금 밖에 없어서 역시 게장 오늘 게장 먹었거든요 게장도 있고 아 이거 신기하더라고요 맛있더라고요 이게 뭐죠 이거 물말랭이 아 물말랭이 네 여기 이제 고구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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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김치 이게 진짜 맛있어요 네 이건 또 안강에서 나는 이거는 무말랭이 아 이거 뭐죠 마늘종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이거는 고구마 순을 삶아가지고 깻잎처럼 양념했어요 아 깻잎 양념처럼 양념장아찌가 됐네요 그 다음에 요거는 요거는 물냉이 안강에서 만나는 물냉이 요거는 망쳐대나물 망쳐대나물 요거는 이거 조고 담고 네 네 네 맞아요 예 예 그 다음에 요거는 귀심초 귀심초 도깨비 바늘 이거 향도 좋고 맛있더라구요 요새 이거 미나리 이제 새거 새순올로 오는 것까지 아 미나리 이렇게 쌈도 호박쌈도 있고 자 호박쌈도 있고 이거 보세요 호박쌈 또 물냉이 물냉이 쌈 우와 대단하세요 그리고 이거 보세요 이 살아다가 그냥 살아다가 아니죠 보니까 뭐 뭐 들어 있냐면 메론 메론 복숭아 사과 네 그리고 여기 보세요 이렇게 반찬들이 백만송이 네 백만송이버섯 이건 고구마나물 그 다음에 고사리 요거는 예 이거 때문에 제가 아까 착각했네요 이거랑 사과 사과하고 이거 무생채인데 이거 옛날에는 우리가 어릴 적에는 국광하고 홍어 이거 되게 시거든요 네 신 것 가지고 식초, 설탕 아예 안 넣고 무하고만 이렇게 무치나는 맛인데 요새 사과는 그리 안시더라구요 네 안시고 그냥 이래가지고 내가 식초를 약간 곁들여가 묻혔어요 맛있더라구요 네 요거는 시래기 진천에서 주는 시래기 와 진천에서 단무지 시래기 제가 드렸더니 이렇게 했네요 아 맛있게 요거는 이제 콩잎, 김치 콩잎, 물김치 아 맛있겠어요 이거 이따 기러기 고기에 싸먹어야 되겠어요 자 그리고 역시 여기 요거는 돼지감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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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는 마지막 네 그리고 자 요거 튀김은 네 꼭잎하고 돼지감자 고구마잎, 순 또 먹고 그거 고구마잎이 특히 뭔가요 깻잎 그거 아 깻잎순 자소요 아 자소요 보라색 그래서 이런 색깔이 있구나 자 그 다음에 여기 있죠 멸치 멸치 자 멸치 섞어가지고 네 여기 아 이건 이거더라구 이게 뭐예요 이게 고구마 이파리 이파리를 말려서 가루를 내서 전을 하셨어요 여기 전 종류도 이렇게 있고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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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선도 너무 맛있더라구요 아까 보니까 생선이 이 생선이 뭔데 이렇게 맛있었어요 성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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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요거 지난번에 진짜 맛있죠 요거 요거 요것도 맛있어요 요거 쌈장 그죠 강된장 강된장 맛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역시 여기는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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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 오시면 고기도 이렇게 드실 수 있구요 고기도 드실 수 있고 오이냉국 오늘 제가 오늘 기가 막히게 맛있게 먹었어요 오이냉국 한번 보여주시죠 오이냉국 오이냉국을 저는 물회를 해 먹었어요 오이냉국을 어떻게 해 먹었냐 자 이게 이게 여러분 여기 여기 여기다 이렇게 저기 회를 해 놨잖아요 회 회를 이렇게 해 놨어요 회 회가 이렇게 있거든요 여러분 저거 보세요 회 거기다가 저는 오이냉국을 넣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돼지 껍데기 돼지 껍데기 자 정말 이거 국수도 이렇게 해서 알아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자 태경 한식 부패 오면 저는 늘 배가 터져요 터져 자 순옥님 자 여기 계시고 여기 다시 한번 보여 드리고 아 순옥님 자 이따가 기러기 오이냉국을 맛있게 해 주실거죠 네 네 자 늘 순옥님하고 함께해서 기쁘고요 자 여러분 태경 한식 부패에 많이 오셔서 기러기 오이냉국을 드시고 또 부패도 함께 드실 수 있는거죠 네 자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며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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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